가요가 좋다 시즌2 분위기가 전하는 기분좋은 추억의 무대입니다. 포장마차 그사람 포장마차 그사람 포장마차 허름한 포장마차 구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잔 마시운서 한숨짓던 그사람 구석진 자리에 시름에 젖어 보였을까 세월이 흐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사람 그 사연을 지금은 알 것 같아 그사람 지금 어디 어디에 있을까 포장마차 그사람 포장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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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잔 마시운서 고석진 자리에 앉아 소주 한잔 마시운서 고석진 자리에 소주 한잔아 고석진 자리에 앉아 지금 어디 어디에 있을까 보장마차의 사랑 보장마차의 사랑